네,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에 ETF도 흐름을 짚어드리는 순서도 있긴 한데 ETF 투자를 요즘 많이들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입 20년 만에 200배나 커졌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이제 이런 헤드라인을 기자들이 많이 쓰죠. 도입한 첫 해에는 워낙 미미했으니까 200배, 500배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쓸만해요. ETF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저희 뒤에도 지금 이게 백월로 저희가 홍보를 해드립니다만 ETF고 저쪽에도 ETF고 그만큼 이제 ETF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방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ETF가 본격 도입이 된 게 2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20년 만에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ETF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순매수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이 ETF의 규모가 유가증권시장 중 코스피의 순매수를 넘어섰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6개월 동안 18일 기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6조 9,495억 원에 달하는 ETF를 순매수했는데 같은 기간에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는 5조 9,847억 원을 순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거 다 산 것보다도 무슨 무슨 ETF, 코덱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산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사실 ETF, 저 지금 차트 보시면 ETF 총 지금 자산 규모가 70조가 넘어서는데 2002년도에 이제 3천억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보면 2000배다, 200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그 쭉 차트를 보시면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큰 상장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예를 들면 코덱스도 나오고 타이거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 상장되면 기본적으로 10억은 넘어야지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10억도 못 채우는 어떤 그런 진짜 무늬만 ETF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죠. 그건 뭐냐면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전문가들이 운영해 주는 자산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무슨 펀드에 가입하고 그러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일단 가서 가입해야 되고 또 수수료도 비싸고 또 환매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이런 얘기들이 하니까 그냥 모바일폰으로 혹은 HTS로 그냥 주식 사듯이 사고 내가 환매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또 거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기존의 주식형 펀드보다 훨씬 더 슬림하다라는 거죠.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2008년도부터 계속 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성장의 국면 국면마다 주요한 상품들이 나옵니다. 보면 2009년 말 2010년 초에 보면 레버리지 ETF라는 게 나오죠. 저게 이제 더블 뭐 이런 거죠? 네. 2배짜리 혹은 3배짜리 혹은 곱버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테마형 ETF라는 게 나오죠. 저게 이제 알파 전략을 더 많이 하네요. 기존에는 뭐 주로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뭐 수소 지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 ETF. 전기차 ETF 이런 테마형이 나오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2020년도 들어와서 주식형 액티브 ETF. 저거는 사실 테마형도 테마형에 속하는 어떤 주식의 어떤 평균적인 주가 추이를 추종하는데 액티브라는 건 플러스 알파를 더 추종하는 거거든요. 사고파는 게 펀드매니저들의 어떤 능력을 더 추종하는. 점점점점 더 어떻게 보면 주식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기 표 중에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국내 운용사별 ETF 순자산 비중. 저게 보면 삼성 자산 운용이 코덱스라는 그걸 통해서 초기에 압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셋이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죠. 그래서 2022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삼성 자산 운용이 42% 그리고 미래 앱셋이 36%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비라든지 이런 자산 운용사들도 이제 어떤 ETF의 업무 비중을 굉장히 높인단 말이죠. 이게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속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ETF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 2020년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시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제가 뉴스 3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400만 시대를 열었고 물론 이제 그중에는 작년, 재작년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어급들의 상장을 통해서 증시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에도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2022년에도 어려운 장이잖아요. 그런 어떤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또 거래 비용을 줄이고 싶은 그 니즈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 ETF라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큰데 71조 정도의 자산 규모, 순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2017년도에 35조였거든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성장을 했다. 그렇게 현재 또 도입 첫 해 4개로 시작했거든요, ETF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547개입니다. 그런데 547개가 다 잘 활발하게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 운용사별로 사실 거래 잘 안 되는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21세기가 낳은 최고의 금융상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ETF거든요. 93년도에 미국 시장의 첫 선을 보였는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15년 만에 1,000배 성장을 했어요. 우리 20년 만에 지금 200배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93년 이후로 15년 만에 1,000배 성장을 해서 정말 큰 성장을 했죠. 우리가 지금도 좀 전에 이왕영 교수님이나 장우석 부사장이 종목 얘기를 하면서 헷갈리시면 그냥 ETF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는데 SPY라든지 이런 QQQ라든지 이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ETF 시장의 활성화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ETF가 그런 명만이냐 밝은 명만이냐 암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테마형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팔렸을 때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의 개별 종목 주가가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되는 그런 부작용도 받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환매가 됐을 때 갑자기 추락해버리는. 그래서 어쨌든 ETF의 굉장히 큰 성장은 기계적인 매수세와 기계적인 매도세를 촉발한다는 측면에서 주식 투자의 본질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추종하면서 그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에 가격이 수렴한다는 투자의 본질을 단기적으로는 왜곡시킬 수도 있는 리스크를 점증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ETF의 어떤 성장은 성장대로 오롯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잘 제도를 개선하면서도 투자의 본용과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주의를 환기하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금융시장에 한 30년 종사하다 보니까 뭐 폭풍 성장이다 또 뭐 이런 찬사가 나오면 대체로 꿈물이구나. 어떤 후유증을 낳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ETF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ETF는 20년 동안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면서 성장해온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투기적인 어떤 금융 상품의 흥망성세 과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ETF는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ETF 시장의 어떤 좋은 부분만 부각시켜서 투자자들이 집중력으로 몰렸을 때 과연 우리 금융시장과 투자 운영 업계가 그거를 오롯이 다 건전하게 받아들이고 투자 수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역량과 저별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잘 살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20년 동안 ETF 시장의 큰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ETF의 아버지라고 별명되어 있는 최근에 한투자산운용으로 옮기셨더군요. 삼성자산운용의 배제규 부사자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초기 시장에서 ETF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셨고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향적으로 ETF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준 결과물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더 매니지하면서 정말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대안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저녁 시간에도 ETF의 흐름을 집어보는 시간을 하고 있는데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ETF를 투자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ETF의 흐름은 봐야 어떤 ETF들이 막 뜨면 결국 이제 그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사실 ETF만을 위한 시황을 저희가 도입을 한 게 벌써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만큼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금융위원회가 많지 않을 거다. 워낙 또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ETF에서 투자하시고 싶은 분은 정프로가 진행하는 대중길 라이브에 ETF 시황을 꼭 한 달 이상은 보시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빠르다 공부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뉴스인데 홍콩 증시 급락하니까 바로 중국으로 또 뛰어두셨네요.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요. 용기 있으시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항생지수죠. 홍콩지수가 22,700포인트 선이었거든요. 3월 초에. 그런데 15일에 저게 18,400. 저게 그냥 항생지수. 홍콩 전체 지수를 얘기하죠. 항생지수라는 게. 저게 18,000.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굉장히 나빴습니다마는 홍콩 증시는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큰 변동성에 시달렸는데 또 급등을 하잖아요.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나 본 거예요. 예탁 결제원 자료를 보니까 1일부터 저 기간이죠. 18일 사이에 중학겜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마는 홍콩 주식을 1억 7,297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100억 원 원치를 순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라는 게 대부분 14, 15, 16 이 기간에 중학개미들의 배팅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바턴피싱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18일까지의 자료니까 17,18일 날 산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발빠르게 저 저점에서 홍콩 주식에 대한 투자를 재개했다. 그런데 그럼 매번 이런 홍콩 주식에 대한 그런 매수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홍콩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럼 해외 투자 워낙 많이 하니까 홍콩 주식도 그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해외 순매수 상위 탑5 중에요. 항생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즉 홍콩 주식에 추종하는 ETF. 이번에도 ETF죠. 이게 1등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항상 보면 테슬라, 애플 이런 게 우리 해외 투자자들의 상위 1, 2위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로 투자한 것 중에 1위가 지금 홍콩 지수에 투자하는. 그렇죠. 2위가 테슬라고 3위가 애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QQQ가 4등이고 아마존이 5등인데 1등이 항생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상장지수 펀드 ETF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5월 이후 그리고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달을 빼놓고는 계속 홍콩 주식을 순매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콩 주식에 대한 매수는 계속 순매도를 해오다가 산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달 들어서 2주 만에 25% 급락을 하던 게 지금 늦게 좀 나오는군요. 됐습니다. 저 차트는. 그다음에 이제 홍콩 H지수라는 게 금융위기 수준인 6123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등락을 하고 있는 변동성 장세에서 뭔가 용기를 내고 샀다. 물론 홍콩 주식이 앞으로도 좋고 이게 사실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에는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해외 증시에서 크게 빠지면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는 개인툼에 나왔습니다. 바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최근에 없어지죠. 오히려 빠짐은 들어오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인 쌀 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기본을 지키시는 건지 아니면 워낙 저금리가 나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금융시장의 환경이 촉발한 건지 그건 이제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팔고 굉장히 좋은 국면에서 사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개인투자자들의 모습에서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홍콩 중시라든지 특히 홍콩 중시에 항색 H지수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이제 홍콩에서 거래되는 그 시장에 대한 투자는 잘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되고 그 추이를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다음 페이스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적인 갈등이 아시아 권역으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리스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자금의 입출입 그리고 변동성에 시달릴 수 있는 이른바 중국으로 대륙으로의 캡탈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게 홍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미리 한번 예고를 보여준 거고 화들짝 놀란 중국 당국에서 급하게 류호 부총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진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미중이 너무 극한적인 어떤 외교 안보적인 대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위험인자를 안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살짝 엿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잘 그리고 굉장히 민첩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지역과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해외에서 여행이든 출장이든 다녀오신 분들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오늘부터군요. 그래서 항공업계 또 여행업계들이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바로 가는 분들이 있더군요. 제가 아는 그때도 운용사 대표인데 직원들 내려면 워크숍을 바로 해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오자마자 자가 격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담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항공업계가 굉장히 큰 특수를 맞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어떻게 보면 날씨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다 알려진 상황이니까 어떤 여파가 있을까? 국내 소비에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네. 해외에서 쓰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경기 살린다고 예를 들면 퐁당퐁당 휴일 특별하게 휴가를 주면 경기는 안 살고 다 해외로 나갔다. 그런 뉴스도 우리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해외에서의 소비는 물론 온라인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 한 소비는 거의 단전이 됐는 상태에서 그게 국내 소비로 이렇게 이어졌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해외 출장이라든 여행 이런 것들이 일시에 본물처럼 진행이 됐을 경우에 국내 소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일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비교적 가까운 쪽에 여객 편수를 굉장히 확대하고 재개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TV 홈쇼핑이란 TV 커머스 같은 데서들은 패키지 여행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CJ 온스타일이 지난 17일 판매한 여행사 교원 KRT의 하와이 패키지 여행 방송에 한 시간 동안 1,200여 건의 주문이 몰렸는데 주문 금액이 무려 90억 원이었더라고요. 하와이 우리 가자.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어쨌든 아마 모르죠. 어떤 상황이 또 다시 악화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봄, 올여름은 아마 해외여행의 부활이 아마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거기에도 당연히 접종을 하신 분들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파키스탄, 우즈벡,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격리면제 제외 국가가 또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기는 뭐 지금 잘 안 가잖아요.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나라이긴 하니까요. 그런 나라도 말고는 하여튼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게 오늘부터 이제 아마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뉴스3 경제뉴스 저희가 좀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